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흥미진진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트로트 가수 황영웅님의 해바라기가 전국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황영웅님의 해바라기가 전국적으로 방송되자마자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은 물론 전국민이 황영웅님의 무대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깊은 감성과 따뜻한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마치 해바라기가 햇빛을 향해 피어나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황영웅님의 음악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이번 생중계는 단순한 방송을 넘어 전국민이 함께하는 축제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황영웅님의 무대를 응원하며 그가 전하는 감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현장은 그야말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황영웅님의 음악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행복과 위로를 선사했습니다. 황영웅님의 해바라기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아티스트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무대였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래와 팬들을 향한 사랑이 담긴 이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통해 황영웅님의 해바라기 생중계 무대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황영웅님의 여정과 그의 아름다운 음악을 응원하며 그의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영웅님의 해바라기 전국 방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